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요. 마스크도 특정한 장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남들 눈치도 보이고 정말 마스크 벗어도 되는가 걱정되어서 아직 마스크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스크 벗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제일 오래 마스크 사용을 강제한 나라에 속할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이미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여름 외국에 갔을 때 그때도 이미 마스크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마스크 벗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발달과 인간관계 발달에 마스크 사용하는 것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래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에게는 별로 위험하지 않게 변한 오미크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덕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위원군이라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그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겠다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고위원군에 속하지만 법으로 사용하라고 정의진 곳 외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그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질의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고요. 마스크의 코로나 예방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스크가 소용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코로나 자체가 약해져서 위험성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고위원군이라면 마스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코로나 접종은 제대로 해주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걸리고 코로나 접종을 5회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코로나 예방접종약은 효과도 더 좋고 이상 반응도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은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 온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이상 반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저번 코로나 접종약보다 새로 나온 코로나 접종약은 현저하게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고위원군의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 접종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겠다 그럼 안 맞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접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한 것과 마음이 편한 것 둘 중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위원군이 아닌 경우도 코로나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고위원군인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고위원군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경우는 코로나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십시오. 더 독성이 강한 코로나가 다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없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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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